사람들은 흔히 철학을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학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철학만큼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학문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의 철학은 한때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으며 공자와 부처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의 철학은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학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로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삶과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인간과 세계, 인생과 종교, 사회와 역사, 인식과 과학 등에 대해서 현대의 대철학자들이 제시한 통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우리가 인생과 사회, 그리고 현대 문명의 재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룰 철학자들은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은 19세기의 대표적 철학자들인 마르크스와 기르케고로와 니체,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 철학자들인 칼시러, 후설, 야스퍼스, 하이델컬, 마르크제, 하브마스, 호퍼, 후코, 프롬입니다. 이 강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핵심 사상을 최대한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 강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